브이카드만 한장 똥 100 자 서포트인데요 자 오! 잠깐만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디비입니다 명절 대목 앞두고 자판기에 샤이니스타가 채워져 있더라구요 뽑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자판기는 못찍었어요 옆에 가져와 봤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기대됩니다 샤이니스타 브이 샤이니스타 브이는 고려어 카드가 무조건 한장이 들어있죠 꼬모카 일반 브이카드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알아라 마인맨 두소 채키몽 스위쿤 레어 카드 오렌지 레어 카드 스트린더 브이 어? 누겔레온 1호치 카드입니다 자 첫번째 1호치 카드 스트린더 브이 누겔레온 1호치 카드 다행히 1호치가 나와줬죠 가라르 데스마스 희귀한 화석 에서르 2홀브 회수네트 아리아도스 도렌진 레어 카드 오롱털 레어 카드 라프라스 라프라스 맥스 오 V맥스 카드 좋아요 그래도 일반 V카드보단 낫죠 세번째 팩 가라르 가라르 메더 몸지 부림 우르 트레이닝 코트 가라르 마임 꽁꽁 엘단의 응원 타월 어레곤 레어 카드 자시안 레어 카드 일단 레어 카드 두 장 나오면 자 한 장이 나오면 서포트 SR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법을 세고 펄스멍 V 네 똥팩입니다 말 그대로 똥팩 으악 안돼 V카드만 한 장 똥팩 자 네 번째 팩 데인차 꼬지보리 가라르 나홍 터보 패치 우구지 하이드 악 에너지 가라르 가로막구리 레어 카드 모스노우 레어 카드 메타몽 V 야 메타몽 V 그래도 천원짜리 카드는 아니어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추석선물 주세요 추석선물 대여르 하라꼬 대인차 스피드 전기에너지 킬가르도 두송 인텔리레온 레어 카드 고릴타 레어 카드 라프라스 V 1호치 슈퍼레어입니다 야 그래도 벌써 뽑았다 1호치 슈퍼레어 한 장 라프라스 V 자 계속 가보죠 몸지부리 우르 탄차고 볼가이 가라르 직구리 진화양노 모스노우 레어 카드 우구지 부위 서포트인데요 레어 카드 레어 카드 한 장이었죠 3 2 1 체육관 트레이너 아 나 말이 나오는 줄 알고 체육관 트레이너 그래도 서포트 슈퍼레어 한 장 자 그러면 지금 7팩째였나요 그래도 한 박스 분량만큼 거의 뽑았어요 V맥스 하나 1호치 두 장이 모자라나 자 택은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아 이거 V맥스인가 살짝 보는 것 같은데 과사삭벌레 메롱꿈 일레즌 터프니스 망토 스완나 스피드 전기에너지 어레곤 레어카 자시안 레어 카드 메타몽 V맥스 그러네요 거의 한 박스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죠 V맥스 두 장 조금 운이 좋은 박스라서 뭐 서포트 슈퍼레어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었고 라프라스 같은 경우는 1호치 중에서 뭐 그렇게 샤인 슈퍼레어 중에 아주 높은 카드는 아니죠 그래도 일단 뽑았다는 거 V맥스 두 장 서포트 슈퍼레어 한 장 2호치 슈퍼레어 흥나숭 태우진의 눈이 먹이 꽃이죠 터프 스타디오 아라르 데스판 도렌진 레어카드 다태우진의 V 아 V카드 드루즈벌레 염버니 깨물부기 고급상처약 바이가부기 모크나이퍼 레어카드 자마덴타 레어카드 메타몽 레타몽 가라르 지그제구리 1호치 카드입니다 자 9팩제인데 진짜 꼭 한 박스처럼 나왔어요 1호치 한 장만 더 나오면 딱 한 박스인데 그쵸? 자 마지막 열팩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탄동 마빌크 가라르 날쌩마 트윈에너지 폭슬라이 애플용 레어카드 자마젠타 레어카드 오! 잠깐만 3 2 라푼 V V 맥스 야 성공했습니다 1호치가 1호치가 1호치 슈퍼레어 2장 자 열팩 결과물은 1호치 슈퍼레어 라플러스 V V맥스 2장 V맥스는 라플러스 메타몰 그리고 일반 1호치 카드가 한 장 덜 나왔네요 누겔레온 1호치 카드 가라르 지그제구리 1호치 카드 그리고 서포트 슈퍼레어 체육관 트레이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만약에 이게 말이고 이게 리자몽 V맥스 리자몽 네 그럴리가 없겠죠 아무튼 그래도 오늘 명절이라 자판기 팩 한번 털어서 샤인스타 열팩 뜯어봤고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티비였습니다 와우 아 한 팩만 더 해볼까 저 팩이 1개 남았다 안 나올것 같다 단칼빙 우르 몸지부림 스피드 전기에너지 킬가르도 펄스멍 레어카드 갑중사 레어카드 자마젠타 부위 백손모카 이로치 카드 자 이렇게 해서 이로치 3개 채웠네 자마젠타 귀하죠 요새 자마젠타 진짜 끝? 잘 뽑았다 굿